지금 시각은 새벽 서울시입니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해드리는 MBC 부산문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부산문화방송은 주파수중파 1161kHz, 분력 20kW로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전국에 20개 방송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문화방송은 중파 방송과 함께 조단타 88.9MHz, 분력 1kW로 FM 음악방송을 하루 20시간의 편성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문화방송은 방송 심의 규정을 순수합니다. 그리고 언론기본법에 의한 분야별 방송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성책임자 김건세, 보도책임자 이후변, 광고책임자 김상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MBC